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거나 혹은 뭔가 더 좀 좋은 일이 있고 쉽게 말해서 돈 좀 들어왔으면 싶겠다 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동들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여러 좋은 일들 정말 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풍수의 전통 그리고 현실적인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이 이런 풍수에 대한 지혜를 전달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풍수 전문가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시면 좋을 행동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돈복 재물업뿐만 아니라 좋은 운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한다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출장 컨설팅을 나가서도 의뢰분들에게 항상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처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 집안에서 어떠한 그런 느낌과 기운의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아는 거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 사실 기운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거나 혹은 미신처럼 느끼시겠지만은 뭐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미신에 가까운 분들이 많죠. 이런 기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향, 여러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점이 좋냐면요. 집에 어떤 걸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과 습관 속,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씩 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공간에 대한, 풍수에 대한 이치를 알고 삶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오묘함인 겁니다.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내 집안을 잘 살피고 깨끗하게 만들고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삶에 영향을 미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정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은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떠한지 그 기운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집을 돌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저분한 것들은 나는 그걸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너무 쉽게 그 공간에 물들어버리고 젖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집과 사람에 대한 이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풍수를 통해서 공간을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그 나쁜 공간에 젖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공간에 물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지저분한 것이 아 이렇게 내가 익숙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공간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고사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여시춘추 용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떼내요. 그 머리에다 갓을 씌우고 남은 몸뚱 아래는 옷을 입히고 장식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여러가지 장식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예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이미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갓도 씌우고 옷을 입힌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진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의 삶, 우리 스스로의 삶만 돌아본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선 시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오로지 순간적인 그 욕망과 집착에만 이끌리기 때문에 여러 낭비적인 삶을 철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풍수 컨설팅 일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의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의뢰인들마다 참 다 선호하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방 침대 머리 방향에 유독 신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소파에 정말 집착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집안에 이 수맥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각자 그게 선호에 대한 차이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만 꽂히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다 컨설팅을 해드리진 않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상담을 하다가 만약 가족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은 저희는 일단 합의부터 하고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아무리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공간을 찾거나 지금 있는 집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고 가족들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정말 좋은 것들, 우리가 풍수가 정말 좋다라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공간 안에서 가족들과는 화합도 중요한 거겠죠. 화합도 되고 공간도 좋으면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내 고집만 앞세워서 가족을 이끌다 보면은 더 큰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족들끼리 먼저 합의부터 하고 연락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상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작은 거 하나만 너무너무 꽂히다 보면은 진짜 더 크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집안을 정말로 풍수적으로 좋게 잘 꾸미고 싶고자 한다면은 일단 집안의 빛하고 공기를 최대한 많이 순환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양택이라고 하죠. 이 양택, 달리 변양자를 쓰겠습니까? 그 집안에 많은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은 그런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키고 집안에 묵혀진 기운이 없이 계속해서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공간을 관리해 나가는 것 여기에 바로 그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빛이 많이 드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저절로 남양집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될 텐데 물론 빛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남양집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향의 집이 다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설령 북향집이라고 할지라도 잘 터에 맞게끔 지어진 집이라면은 잘못 지어진 남양집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항상 집안의 그 시류에 맞는 기운들을 잘 불러드릴 수 있는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령 여러분들 남양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주자주 창문 열어주시고 순환시켜주시고 환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좋은 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 여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서의 동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집안에서의 동선을 어떻게 바꾸지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설령 거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딱 소파에 있는 특정한 자리에만 늘 여러분들 거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리를 바꿔본다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쯤은 거실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돌아본다라든지 한 번쯤은 자주 앉는 공간을 살짝 바꿔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다 보면은 어? 우리 집안이 뭔가 새로워 보이게 되고 동선이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동선을 바꿔드리고 운해름을 바꿔드리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그렇게 변화를 시켜보는 것들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한 집에 머물러 있었고 조금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머무는 그 공간, 집안에서라도 살짝이라도 한 번씩 바꿔보게 되면은 여러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늘 같은 집에 살지만은 너무너무 참 중요하고 항상 새롭죠. 이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지혜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분들일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런 분들만 저와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돈뽕 넘치고 재물은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하고 풍족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